자 오늘 하나의 말씀 열한기상 1장 보시겠습니다. 열한기상 1장 자 열한기상 1장.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열한기상 열한기하 그 다음에 역대기상 역대기하였어요. 성경역사정책이죠. 실질적으로 있었던 얘기에요. 역사적으로 열한기상 열한기하 그 다음에 역대기상 역대기하 보면 비슷비슷한게 많아요. 왜 리핏했냐 이거. 근데 보면은 실질적으로 강조하는 점이 틀려요. 여기서 열한기상에서 이제 다윗이 죽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 다음에 그 아들 때 이제 깨진 것. 두지파랑 같이 나눠진 것. 그래서 13장부터는 이제 그 여로보안부터 시작되는 그 이스라엘 북지파를 열한기상 열한기에서 단조돼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역대기상 역대기하는 유다지파. 중심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 열한기상 1장 1절 다윗왕이 연수가 많아 늙으니 그들이 이불을 덮어주어도 그에게 온기가 없는지라. 이제 완전히 기력이 다 떨어졌죠.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말하기를 내 주왕을 위해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녀로 왕을 모셔 왕을 지겁게 해드리고 왕의 품에 누워 내 주왕으로 온기를 얻으시게 하소서 하더라. 그래야 그들이 한 아름다운 소녀를 얻으려고 이스라엘 온 지경을 둘다녀 순햄녀인 아비삭을 찾아 그녀를 왕에게로 데려옵니다. 그 처녀가 신뢰한다고 왕을 저롭게 하였으며 그에게 수종 들었으나 왕이 그녀와 동침하지는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경륜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나온다고요. 왜냐하면 구약은 실질적인 천국 개념이에요. 실질적인 물리적인 육신적인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여러 가지가 확당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그 당시에 그 구약에 나오는 여자와 남자의 그런 관계 부부간의 관계를 주종관계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주종관계로 요소 와이프는 아니죠. 종으로서 적을 하는데 13절에 보세요. 당신은 가서 다윗왕에게 들어가 말씀하시기를 오 내 주왕이여 왕이 왕의 여종에게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솔로몬의 엄마 바세바도 지금 여종이라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지금 만약에 와이프들이 너는 내 종이야. 남편들이 그러면 그냥 뒤집어 죽을 거야. 삼상 25장. 사무엘상 25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체계 속에서 그런 경륜이 다른 점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합법적인 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다윗의 와이프가 많았죠. 그런 부분들. 그러나 그 허락한 만큼 다윗은 그만큼 자기가 씨 뿌리고 거기다 씨 뿌린 걸 걷는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더 좋은 초이스가 있네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구약 때는 그러한 육신적인 그러한 물질적인 축복. 주님을 성질때 뭐 여러 가지 나오지만 사실 골치 아프잖아요. 구약 때는. 그러나 구원의 영생의 확신도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는 신약에는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라고 거듭나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내재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수월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쉽게 바이블 빌림으로서 살아나가는 것은 아니에요. 다 장난치는 있어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우리가 훨씬 축복받을 수 있는 구약 사람들보다는. 사무엔상 25장 41절에 보면. 그녀가 일어나서 아비가엘이 이제 다윗의 아내가 되는 장면이니까요. 25장 41절. 그녀가 일어나서 땅에 얼굴을 대고 절하며 말하기를 보소서 당신의 여종으로 내 주의 종들에 발을 씻는 종이 되게 하소서 하고. 아비가엘이 서둘러 일어나 나비를 타고 그녀를 따르는 그녀의 다섯 처녀와 함께 다윗의 사자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하소서. 여종으로 그러니까 종, 주종관계. 그것도 또 하죠. 그 다음에 내 주의 종들에 발을 씻는 종이 되소서 이런 아이들. 지금 다윗은 홈레스 사람의 홈레스. 갈 데도 없는 이 상태에서 믿음으로 다윗을 쫓아가는 아비가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런 상황이 흘린 것들이 있어요. 제가 하도 말에 들린 여자랑 얘기를 해서 마귀 얘기를 했더니 마귀가 목소리를 자르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설교를 듣고 진짜 지금 한국 교회가 저도 그렇게 심각하게 봤죠. 그러나 정말 그 정도까지 교회에서 그런 줄 몰랐어요. 얼씨구나 절씨구나 어찌됐나 그거 듣고 그게 교회에서 지금 찬송하고 있는 얼씨구나 절씨. 지와자 좋다. 우리가 너무나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에 그거 해봤어요? 얼씨구나 절씨구? 지와자 좋다 그런 노래 해봤어요. 세상에 이렇게 보면 펜 것 같은데 나는 이번에 처음으로 다른 건 뭐 CCM이니 뭐 PPM이니 뭐 다 그런 거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번엔 무당이 완전히 무당 춤추는 걸 하더라고요. 진짜로 부채춤하고 옷들도 그렇게 있구나. 무당 춤추는. 태양 소복이 있구나. 나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실제로 지금 이 목사들이 정신 상태가 다 아마 정신병원에 다 보내. 그걸 강대상에서 허락을 한 목사들이 있다는 게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하면 또 그렇게 좋아해? 그 관중들이. 박수 치고 난리가 났어요. 내가 쓰레기장 쓰레기장 쓰레기장. 내가 봤을 땐 저거 교회도 아니에요. 그래도 얼씨구 절씨구는 요번에 처음 어저께 봤어요. 몇때까지 얼씨구 절씨구 하는지 몰랐는데 지화자조차가. 내가 아까 말한 거 여러분 내가 그냥 지어낸 거 아니에요. 그 가사 그대로 쓰여주시오. 가서 찾아보라고요. 주님이 왕이시라. 그 제목이 아니예요. 주님이 왕이시라. 그 제목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이 사촌포로 빠졌는데 해가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제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경률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정말 우리 구역을 보면서 그 교훈으로 우리가 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가졌다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이고 한국교회들 다 그렇게 나가는데 그럼 교회다. 내가 그거 봤을 때 계속 내가 식사에 대한 주장이 있죠. 거짓 목사들 거짓 교회라고 완전히 하나님 성령이 1%도 그 안에 없죠. 99%가 악령. 그게 아니라 100% 악령이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정신병자 안되고 나오면 그건 진짜 아주 불가능. 그 안에 들어가서 한 한 달 다니면 정신병자 때가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런 사연은 나도 해. 그런 사연은 나도 해. 한 1년도 필요 없어. 신학교 갈 필요도 없고 그건 한 한 달만 쫙 깨우고 한 달만 하면 그런 사연은 안 돼요. 우리 사연은 몇 년을 해도 계속 공부해야 되는 사연이에요. 그거 하시니까 그 집들은 한 거예요. 내가 이제 소라보려고 하는데 다시 보세요. 11기상 1장 5절. 그때 히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를 높여 말하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그가 자기들과의 병거들과 기병들과 자기 앞에 달릴 50명을 예비하더라. 자 아도니아가 여기서 결국에는 다윗이 결국에는 여러 와이프를 가졌기 때문에 자식들이 또 거기서 그 여인들 밑으로 쭉 나오죠. 그 자식들이 많았다. 자식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핫기스의 아들이 아도니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스스로를 높여 말하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이게 문제야 이게. 인간의 문제가 뭔지 알아요. 자기 스스로 높이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야 한마디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선 마귀 자식들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부모들이 네가 최고다 이렇게 말이죠. 성경자로 믿는 부모가 자식들한테 네가 최고다 그러면 그건 마귀 자식 만드는 거지 명심하세요. 그냥 걔는 그대로 놔둬도 마귀 자식 돼.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 거기다가 플러스 느깃쪄고 그런 거야. 더블 마귀가 돼. 두프로 해도 한프로 해서. 아세요? 근데 사람도 그렇게 키운다고. 선생님들도. 네가 제일 예쁘다. 내가 왔을 때 아무것도 예쁜 고민들. 태어난 애가 어디가 뭐가 예뻐. 내가 왔을 때 하나도 안 예쁜데.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다 예쁘다. 나 태어난 애도 예쁜 애도 진짜 못 봤어. 사실. 모르겠어요. 사실 거기서부터 시작돼. 태어나자마자 이쁘다서부터 그냥 한살, 두살, 세살. 그러니까 교만이 그냥 사탄보다 더 높아져. 그러니까 지가 최고인 줄 알아. 그러다 학교 가가지고 이제 자기가 최고 아닌가 알면 그 다음에 플러스 돼. 우울증에 걸려. 자살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토리가 나고. 그래서 항상 자세히 최고 안해요. 그러니까 한국 부모도 자고. 네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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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렇게 키웠어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우리 집안에서도. 장난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게 하나의 말씀이 아니면 안고치죠. 여러분이 하나의 말씀만 여러분을 고칠 수 있어요.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뭐 최면술에 걸려든가 심리학을 뭐. 안 돼요. 하나의 말씀이 여러분을 고칠 수 있어요. 그때 내가 하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내가 그런 점이 있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이렇게 살면 하나의 말씀을 열면 내가 멸망하는구나. 이 아도니아가 2장 25절에 보세요. 어떻게 되나. 2장 25절에 보면 솔로 왕이 여호야가야 될 분야의 손을 통해 보내었으니 그가 아도니아를 치자 그가 죽네. 이렇게. 지가 스스로 높아지면 성경에서는 열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나자진 자가 높아진대요. 나자진. 즉 겸손한 사람이 높아집니다. 겸손한 사람. 그래서 또 겸손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한국교회는 저는 겸손해요. 이런 사람이 겸손한 줄 알아요. 생각해보세요. 겸손한 사람이 어떻게 나는 겸손해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건 마귀 둘째 동생이야. 내가 맞습니다. 내가 겸손해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겸손하다고 그러지 않아요. 희한하죠. 하여간 이상하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고 세상 교육이 완전히 사람들을 이상하게 만들어 가지고 마귀의 동네 마귀의 그 마을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 세상 다 마귀들이에요. 보면은 여러분 구원 받기 전에 그렇게 잖아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스스로 목표 그래서 여러분이 좀 잘난 데가 있으면 더욱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그런 사람들이 교만해지기 쉽다고 여기 아드오미아도 보면 굉장히 준수했다고 육절에 보면 그가 또한 심히 준수하게 생겼어요. 이게 문제라고 이게 아이안이 못생기고 천국 가는게 나아. 한국 가는거에요. 준수하게 생기고 지옥 가는거 보다. 그쵸. 사실이라고 사실이에요. 그 이현수 자매님 얼마나 많이 어렸을 때 고통을 당하고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는데 우리 성동구 보호사 굉장히 자기가 고생 많이 하고 집안에서도 그렇고 얼마나 아팠습니다. 어렸을 때 그네타가 일하는 사람이 해가지고 허리가 지루해가지고 허리 다 꺾여가지고 그 평생을 그렇게 사는데 그 이현수 자매 하는 말이 그거에요. 요번에 이현수 자매님 때는 또 몇명 또 구원받았죠. 그 자기가 만약에 그렇게 안됐으면 자기는 왜 계속 이렇게 다육을 빌려고 되기 전에는 굉장히 디프레스되고 다육을 빌려고 된 다음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왜 자기가 그러지 않았으면 자기는 구원받지만 지옥 갔을거에요. 감사되는거에요. 그 사람들이 그 자기 자식들을 그따위식으로 키우는 그건 진짜 마귀 젖이면 안돼요. 지옥 보내면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돼요. 절대 그러면 안돼요. 걔가 서로 잘났다라도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는 것을 심어주면 안된다 이거에요. 자기 그냥 놔둬도 교만해진다고 걔가 정말 nothing이라는 아무것도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계속 주입시켜줘야 된다고 그러지 않으면 육신이 있기 때문에 마귀 자식 되는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을 트레인시킨다고 그래도 문제가 생긴다고 그나마 그런데 거기다가 플러스 그냥 마귀 자식을 만드는 절대 절대 걔네들이 만약에 자기가 잘났다 생각하면 걔네 저주의 길로 가는거 걔네들 우리 친구들 알구요 내가 얼마나 그랬어 그게 저주의 길이었어 그것을 꺾어야 돼 하는 말씀으로 자기가 아무것도 안하는 것을 자기 자신이 알아야 돼요 그런데 거기까지 오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도 구원받고 나서 다 해결될 줄 알았죠 구원받고 나서 술 끊고 담백질 끊고 다 뭐 죄짓는 거 다 끊을 수 있어요 구원받고 그런데 가장 힘든게 뭔지 알아요 스스로 높이는 거 다 자기가 잘났어요 교도소에 가봐 다 자기가 잘났어요 이 세상에 자기 잘나지 않은 사람 대로 와더라 높다 그런 데다가 조금 남들보다 잘하면 더욱 교만해지고 쉽다 그러니까 그런 애일수록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비춰서 넌 아무것도 따야 돼 전세계 인구 65억을 합쳐 다해도 마케스의 원빵 원 드랍이라고 했어요 성교회 원 드랍 하나님께도 그냥 바람을 휙 불으면 다 65억에서 싹 그냥 지옥 가는 거야 그중에 거기에 65억 중에 하나야 자기가 뭐가 잘한다 그게 문제라고 지금 나만 특별히 하나님께 사랑해서 나한테 그런 의사를 줄대 특별히 왜 사랑해 마귀가 좋지 노래 잘 부르는 사람 그쵸 한국사람들 아까 그것도 보면 하나님 안에 이제 모두가 그게 대세야 무슨 찬양감 미션 무슨 댄스팅 워싱 댄스팅 무슨 그런 거 그거 아마 돈 굉장히 많이 벌 거 같아 그 사람 그 차린 사람 누군지 모르는 사람 엄청나게 돈 받아서 그 짓 하죠 분명히 성경 공부를 안하고 다음날 아무 때나 그냥 거기다 살 거라고 아마 그 아카데미 가는데 가가지고 춤추고 노래 노래 그게 뭐야 간지에 막 이 자식들 나와가지고 하는 꼬락소리를 보면 잘빠져 잘빠져 한마디로 말해서 하는 것들 보면 자기가 스스로 높이는 자들 그런 사람들한테 딱 믿겨야 돼 다음날 마이 천명 되는 데서 나와가지고 흔드는 게 되게 좋은 거야 사람들이 자기를 잘했다 박수치고 그냥 마이처럼 못하죠 자 우리나라 스스로 높이는 사람이 되면 안 돼 그건 줘 줘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 키울 때 특히 머리가 좋고 그 다음에 애들이 뛰어나고 이런 애들은 특히 더 해야 돼 몇 배로 더 개념들이 아무것도 안 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없으면 멸망한다 망친다는 거야 망친다는 거야 그거를 계속 줘야 돼 그때 학기세의 아들 아도니아 스스로를 높여 말하기로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그가 자기를 위하여 병거들과 기병들과 자기 앞에 달릴 50명을 예비하더라 그랬어 자기가 완전히 발랄해가지고 뒤집어 엎으려 그랬어 그의 아버지가 한 번도 어째 내가 그렇게 행하였느냐 라고 말함으로 섭섭하게 한 적이 없었으며 그가 또한 심히 준수하게 생겼으니 그의 어머니가 압살롬 다음으로 그를 낳았더라 자 여기서 문제가 나왔죠 왜 아도니아가 이렇게 되냐 다윗의 문제 거기에 들어간 자식들 키우고 그런데 다윗이 자식들에게 하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은 겁니다 아닌 거라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럼 자문서 보세요 자문서 4자문서 다윗은 자식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라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은 분명히 자식들한테 하나님 말씀 들으라 얘기했을 거라고 자문서 4자에 보면 그 면모가 나오는데 4자 1절부터 보면 너희 자녀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주의를 기울여 명처를 달라 내가 너희에게 선한 죄를 주느니 나의 법을 버리지 말라 얘는 나도 내 아버지의 아들이었으며 그렇죠 내 어머니의 목전에 유익하고 유일하게 사랑받는 아들이었음 이니라 분명하게 그 솔로몬이 자기의 아버지한테 훈계를 들었을 거라 그렇죠 다윗한테 그럼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 거라 물론 특별하게 솔로몬을 사랑해 솔로몬에게 특별히 되었을지 모르지만 봤을 때 골고루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줬을 거라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다음에 또 나를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내 말들을 내 마음에 두고 내 개념들을 지켜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보면 다윗이 그 솔로몬을 가르쳐 수 근데 여기서 1절에서 지금 11기상 1장 6절에서 그의 아버지가 한 번도 내가 그렇게 행하했느냐 라고 말하면 그걸 섭섭하게 한 적이 없었으며 그럼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솔로몬이 그렇게 됐으면 자식들도 대부분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거라고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난 거예요 문제는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주고 그 자식들이 안 따랐을 때 매질을 했어요 그게 미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을 잘 섬기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가지고 안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가르치고 이래도 그거 가지고 안된다 그게 만약에 그 아이들이 안 따랐을 때 그것을 안 따랐을 때는 그 다음에 그냥 내버려두면 안된다 이거 매질을 하라 성경에서 그거 안하면 이제 애가 만나지 얘가 얘처럼 가동자처럼 여러분들이 이런 구약을 공부하면서 그 믿음의 선배들 훌륭한 사람들도 그런 약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점을 마귀가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는다 그걸 알아야 돼 여러분 이 약점이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다고 그때는 약점이 있는 점들을 스스로 알고 그걸 정확하게 성경 말씀해서 고쳐야 돼 그쵸 그러려면 마귀는 다임새끼는 그대로 끼어들어 가지고 그걸 이용해 가지고 터뜨려 버린다 철저해야 된다 성인들을 믿는 사람 그 그 훌륭한 다이토 결국에는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지는 이런 것은 그대로 받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6절에 그의 아버지가 한 번도 내가 그렇게 행하였느냐 라고 말하므로 자문서 15장 20절에 보면 이런 자식들이 결국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식을 성경적으로 안 키웠으면 자문서 15장처럼 됩니다 자문서 15장 20절에 20절에 현명한 현명한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나 어리석은 자는 자기 어머니를 멸시하는 그래서 현명한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어리석은 자는 자기 어머니를 멸시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씨뿌림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부모가 성경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징계 안 했으면 아이들은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결국엔 그 자식이 어머니를 멸시하는 그것뿐만 아니에요 자문서 10장 2절에 보면 솔로몬의 자문이라 현명한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나 어리석은 아들은 그의 어머니의 근심이다 근심은 안 되겠어요 특히 그 어머니가 그 엄마가 자식이 어리석게 나가가지고 마약하는 친구들 따라다니면서 마약하면 인생을 학교에 가가지고 못된 애들하고 돌아다니면서 나쁜 짓하고 근심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씨뿌린대로 거두느니 결국엔 다윗의 그 약점을 다윗이 못했기 때문에 그런 훌륭한 믿음의 조상도 피를 부으고 피를 부으고 그래서 자기 아들 압살롬한테도 당했죠 계속 그렇게 됐거든요 그 다음에 이 구절에 그의 어머니가 압살롬 다음으로 그를 낳았더라 그랬어요 압살롬 다음으로 지금 여기서 핫깃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아도니아는 그런데 압살롬은 핫깃이 난 아들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성경이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들 사무엘하 3장 사무엘하 3장 3절에 보면 2절부터 있어요 그게 다윗의 가족들입니다 사무엘하 3장 2절에 보면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아들들이 태어났으니 그의 첫 태생은 암론으로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오 둘째는 힐라압으로 탈멜인 라바레안에 했던 아비가엘의 소생이오 셋째는 구술왕 탈멜의 딸 마아카의 아들 압살롬이오 그래서 압살롬은 엄마의 이름이 마아카야 핫깃이 아니라 그래서 4절에 보면 넷째는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며 그래서 엄마가 틀려 압살롬하고 그 다음에 아도니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11기상 1장 6절에 지금 그의 어머니가 압살롬 다음으로 그를 낳았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했다 그의 어머니가 압살롬의 어머니가 핫깃이 아니라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이걸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지금 탈멜이 압살롬 낳았다는 말 없단 말이에요 그쵸? 압살롬 낳았다는 말 없어 지금 영어로 보면 그 다음에 his mother bear him 그 다음에 after 압살롬이야 압살롬 됐단 말 안했어 낳단 말 즉 압살롬이 형이고 엄마는 틀리지만 먼저 낳았다 이 말이지 그쵸? 그러니까 이거 모순이 없는거야 모순이 있는게 아니야 압살롬이 먼저 태어났고 그 다음에 학기실 아도니아로 낳았다 이거지 그게 웃기는게 뭔줄 알아요 그게 제가 지금 포회라는게 이 변계된 성경들은 그런걸 보고 모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변계시켜요 성경 이래가지고 3만 명 이상이 변계되는 성경이에요 지네가 성경을 지네 스스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하면서 모순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 성경을 한 단어라도 바꾸면 안되는데 바꿔뿌리고 자 여기서 보면 변환기상 1장 6절 지금 한국사람들 보는 계약성경이에요 여기 6절에 보면 저는 압살롬의 밤에 난 자요 채용이 신이 준수한 자라 그 부친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고요 그리고 두 가지가 틀려 버렸습니다 변계됐어요 왜? 첫째 저는 저는 누구예요 아도니아는 압살롬의 다음의 남자예요 그렇게 했어요 엄마가 없어져 버렸어요 엄마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변계시켜요 왜 변계시켜요 왜 변계시켜요 무순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드라는 단어로 His mother를 빼버립니다 그러면 그냥 제대로 될 줄 알아요 두 번째 이 성경 9절에 보면 다일씨 섭섭하게 말한 적이 없는 이유가 심이 준수한 자라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됩니다 웃긴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 한 구절을 보면 우리가 시간이 많이 다 검사하면 엄청난 엉터리 성경이 될 뿐입니다 중요한 것만 우리가 커버했죠 우리가 신문해내고 책자 돌리고 달라진 큰 것들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다 더 큰 문제가 뭔지 알아요 이렇게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거 읽으면 완전히 저기 A동에서 B동으로 정신력을 빼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풀인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걸 백독했대 정말 당연한 이걸 한 번도 안 읽고 도움받았으니까 이걸 백독하고 그 다음에 구원 받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완전 메스답 때문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변경시켜버리는 거예요 해설 구태 버리고 번역 구태 버리고 자기 멋대로 하는 열정 좋아합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그가 수리아의 아들 요한과 제사장 아비알랄과 모이하니 그들이 아도니아를 쫓아가 그를 도왔으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은하야와 선지자 나당과 시무이와 레이와 다이색에 속한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함께하지 아니하더라 다이수 여기서 지금 다이수를 쫓아가는 300명의 충성된 용사들이 있었죠 그중에 이제 요합 7절에 보면 수리아의 아들 요합 요합이 완전히 오른팔로 되셨죠 대장입니다 요합 요합과 제사장 아비알들이 배반하는 다이수 그래서 다이수를 쫓아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아도니아 반란군에 끼는 것이요 요합은 훌륭한 일 많이 했죠 요합은 훌륭한 일 많이 했어요 다이수를 구해서 전쟁터에서 대장으로서 많이 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돼요 하나의 사약을 같이 많이 했다고 해서 다 되는게 아니라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이 좋아 요합은 결국에는 배반하고 비참하게 요합은 이장에서 비참하게 추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처음에 잘 나가다가 그 다음에 배반하고 그 다음에 삐뚤어 난다 왜 이런지 알아요 요합은 다이수의 약점들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오른편이 오른손이 그렇기 때문에 그 약점을 감싸주지 않고 교만해져 버린다 그 다음에 다이수의 self-righteous 요합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다이사에 상관없이 자축해 버리고 그래서 문제를 일으켰죠 그래서 요합은 다세바와의 관계 모든 것 그런 것들 다 약점 알고 있고 모든 것들 다 가장 중요한 약점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오래됐다 그래가지고 모든 것이 성경적으로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가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우리의 옛 성품을 채찍지 않고 옛 성품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쫓아야 돼요 끝까지 하나의 50대까지 사도바울이 감옥에서 그 목베임을 이제 앞으로 당하기 얼마나 남지 않았는데도 끝까지 그 믿음을 체급하고 끝까지 싸우는 것 그래서 그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훌륭한 일을 하죠 하나님 사역하고 목사들도 마찬가지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은 끝이 안 돼요 끝이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걸 그냥 놔두지 않아요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짓뿌린 대로 걷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했는데 요정도야 내가 조금 실수해도 다수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큰 일 많이 교회사에게 참여하고 이랬는데 요정도야 성경적으로 안 하는 그것이 뭐든 간에 돈 문제든 물질적인 문제든 여러분의 간증이든 여러분의 어떤 거 여러분의 약점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의 약점이 있을 거라고 외국사람들한테 책 잡힌 것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발견했을 때 남들이 얘기했을 때 거기서 깨닫고 해결하고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러지 않고 오히려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했는데 뭐 요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끝을 안 좋게 합니다 그래서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들도 훌륭한 목사들도 많이 그랬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역을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 이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사역한 만큼 하나님께서 해 주셨으면 내가 잘못한 만큼 또 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안 하면 사탄한테 뒤집잡힌 마귀들한테 공의롭지 못한 재판관이 될 거니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야 내가 깨끗한 거 하나님이야 내가 헬로쉽이 괜찮은가 계속 체크업해요 조금이라도 약점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바로 회개하고 돌아서 해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했으니 뭐 이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넘어가다가 그냥 여러분이 콧 깨집니다 콧 깨집니다 콧 깨집니다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이 신상에 이루시려면 그냥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냥 낱개 그냥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는 기지 않아도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희라고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가장 중요해요 헬로쉽 교제 그래서 요합은 결국에는 그것을 못했어요 그렇게 훌륭한 엄청난 목숨을 걸고 다이수에서 쌓았는데 결국에는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구약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옥 같다고 그렇죠 음 우리 신약에서는 구원받았으면 지옥은 안가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서에서 그 악행한 것을 원을 받는 거예요 페이백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그런 약점을 가지고 항상 저거 아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 여러분들은 생각해보세요 교회에서도 문제가 일어날 때 대부분이 백가지 좋은 거 다 교회에서 성인들을 믿는 교회에서 받았다가 한번 누가 섭섭하게 하거나 한번 목사가 조금 뭐 오해를 목사하고 있다고 뭐 이런 건 그냥 완전히 틀어져가지고 배반하고 아니면 분열시키고 교회 깨고 나가고 뭐 이런 여러가지 또 요합이 아주 그렇게 됐죠 그 다음에 제사장 아비아단 이 제사장 아비아단은 그 당시에 제사장 사독이 그 아래쪽에 나온다 제사장 사독 그렇죠 결국에 그 사독과의 관계에서 분명하게 시교와 질투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도니아를 쫓은 거예요 내가 다윗과 솔로몬 들어가면 나는 찬밥이다 나는 둘째다 자기가 대장이 되고 싶은 거야 같은 제사장 중에서 자기가 더 뛰어난 자기가 컨트롤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결국에는 그 시기가 또 인간을 망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시기랑 교만이랑 같이 가는 것이예요 결국에 모든 게 원뿌리가 교만에서 사탄이 가장 큰 제일 처음 문제가 교만 교만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시기가 많아요 질투시기가 교만하기 때문에 남자는 잘되면 꼴을 못 봐 꼴을 남이 망가지면 같이 슬퍼해 줄 순 있어 근데 남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잘되면 남이 먼저 장가하고 시기가 배가 아파 그쵸 그래서 주님께서 우린 그렇게 안된다 아 되면 안된다 고린도전서 10이라고 고린도전서 10이라고 우린 몸에 한 일 지체라 그랬어 그래서 일 지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된다 이거 고린도전서 12장 2장 25조를 보면 고린도전서 10이라고 25조 이런 몸 안에 균열이 분열이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체들이 서로에게 동일한 관심을 가지게 함이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와 함께 고통을 받으며 만일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느니라 이것이 성령대로 믿는 사람들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 지체로써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구조를 행한다면 교회가 문제가 안 생겨 분열이 안 생긴다고 문제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거기까지 좋아 근데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그냥 잡아 뜯어들려 여기 필리핀 목사가 있었죠 우리 엔하임의 샘 샘 목사 플로레스 샘 목사가 나한테 난 필리핀 사람도 잘 몰랐거든요 여러분 필리핀 사람들하고 이런 사람들 있어요 당나라와 여기 특색이 있는데 좀 심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필리핀 사람들이 크랩 멘탈리티라 그래서 나간다 그건 무슨 소리야 바깥에서 크랩도 개 있죠 개가 아니라 개 개를 집어넣으면 올라가려고 그런다고 그럼 올라가지 못하게 있어 크랩 크랩 멘탈리티 필리핀 사람들이 그렇다 모르겠어요 필리핀 사람하고 별로 뭐 샘 목사는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 오히려 와 이 목사가 크랩 멘탈리티라 제가 샘 목사를 쫓아냈지만 하여간 모르겠어요 필리핀 사람들은 그런게 시기 질투해서 그게 가치란데 교만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남잘되는거 못 보는거 여러분 배우들이 왜 자살하는줄 알아요 배우도 자기가 가장 잘났어 근데 자기가 더 잘난 사람이 나오는거야 그건 못견디는거야 아 못견디고 그럼 마찬가지 정치 사회 문화 그 다음에 한국 목사들 한국 목사들 무슨 교단 무슨 총회장 선거할 때 봐요 완전 그냥 마이크 잡고 막 때리고 막 끌어 댕기고 멱타이 끌어 댕기고 목줄로 레슬링 검사하더라구요 감리교 총 교단 장로교 교단 제가 거기 가서 그걸 본게 아니라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어요 나중에 보라고 그런 분도 싸우고 그 사람들은 물론 돈도 못받고 육신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때문에 당연히 그래서 문제는 뭐에요 프라이드 거기서 나오는 질투 그럼 어떻게 해야되 우리가 그렇게 안하려면 그렇게 안하려면 여러분이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지적해줄 때 아멘 하고 회귀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 중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안하려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내가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만족하는 것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으면 주님께서 만족하는 것 여러분이 만약에 자기 자신을 정말 그 구절에 맞춰서 내가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으니까 내가 진짜 만족한다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잘난하든 내가 어떻게 됐든 어떤 처지에 그 다음에 그런 모든 것들은 자기가 만족하는 사람이라면 복사들도 그런게 많은 시기 굉장히 많다 그렇죠 복사들만 많다 누가 조금 잘 저거하면 그냥 시기 좋다고 종환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만족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만큼 사역해 주셨구나 이런 힘든 사역으로 그럼 끝나는 거예요 뭐 시기 진투 뭐 하나도 없어요 결국에는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만족함으로써 그 다음에 불평을 하지 않는 데서 해결이 됩니다 내가 벌레보다 못한 벌레같은 인간인데 지옥에 마땅히 가서 영원토록 영원토록 고통을 받고 정말 그 구데기 빨간 구데기처럼 그렇게 여혼이 멸망당하고 평생을 그렇게 지옥불에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건져주셨구나 그럼 거기서 오는 진정한 만족감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나머지는 질투식 이런거 싹 사라져 눈녹듯이 그러면 여러분이 불평을 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족을 안해도 불평하는 거거든 뭐 목사가 잘해 목사가 설교를 많이 해 길게 짧게 해 목사가 머리가 빠져 뭐 찬송이 멋져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자기가 몇 십 년 십 년 이십 년 그 목사로서 많은 영적인 축복을 받았는데 삐딱 한 거 하나 자기가 부어놓고 그걸 가지고 약점을 나와 가지고 불평불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인간이 아니야 근데 왜 그런지 알아요 예수는 품을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기 질투 안하려면 첫째 뭐예요? 만족 내가 지옥에 가는 행보에서 주님의 보혈로 죄산받다 거기서 오는 만족 그럼으로써 여러분은 이 불평을 안 갖게 되는 거죠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어떤 형제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역자들 어떤 일을 해도 불평 안하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아비아달처럼 요압처럼 저희 옛 성품으로 열망당하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해결하셔야 돼요 조만 시기 시기 질투 불평 이런 것들 싹 잡아야 돼요 싹 잡으세요 여기까지입니다